중국 음식은 세계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. 접근성이 좋은 튀김 종류 및 볶음 요리들이 한국과 일본에 맞아 뿌리를 내렸습니다.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조리법은 찜과 탕입니다. 중국 요리 중 유명한 음식은? 나 마르탕을 한 번도 안 먹었어. 진짜? 혹시 어떡하지? 왜? 나와봐. 이따 조금 녹음은 이따 할게 될까? 안녕 학생! 안녕 학생! 연락 줬던 그 학생? 어? 그럼 잘 왔네. 그럼 지금 제사를 가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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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